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 대표 엄태관입니다 2022년도 아주 특별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런 포지션에서 새해 인사하는 건 아마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유성구 신동 아트원 하이루프 제조동이고요 기아에서만 카니발 하이루무진이 나오는 것이 아닌 아트원에서도 이렇게 지붕을 절개해서 새로운 특장차 글로벤 하이루무진 제작합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하이루프 제작은 물론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2022년도에도 아트원24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